기상캐스터 배혜지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19도를,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0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상이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전 해상에서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영일대 해수욕장 등 포항지역 6개 해수욕장이 오는 23일 개장하고 본격적인 여름 피서객 맞이에 들어갑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해수욕장들마다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해 피서객들의 발길을 끌어모을 계획입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0m 높이의 모래 썰매장이 백사장 위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언덕 위에서 미끄럼을 타며 내려오는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떠나질 않습니다. 경치도 좋고 바람도 시원하고 엄마와 함께 와서 좋았어요. 해수욕장 한가운데에는 모래로 빚어낸 거대한 조각 작품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조각가의 손길이 지나가자 정규한 형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모래 조각 보니까 기분이 좋고, 아기한테 이런 멋진 조각을 보여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영일대 해수욕장을 비롯해 포항 지역 해수욕장은 오는 23일 개장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지난해 포항 해수욕장 6곳을 찾은 피서객 수는 모두 400만 명. 포항시는 올해 더 많은 피서객 유치를 위해 개장 기간 동안 국제불빛축제와 맨손 오징어 잡기, 전통 후리꾸물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포항을 시작으로 경주와 영덕, 울진 등 세계 지역 19개 해수욕장도 순차적으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경북도는 여름철 피서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시군 담당자, 상가 번영회 등과 함께 막바지 개장 준비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 단체들은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준하경 경주시장 당선인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탈핵 경주시민 공동행동은 성명을 통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은 지난 10년간 벌여온 시민운동의 결실이라며, 정부는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금지를 제도화하고, 지진 위험이 있는 월성 2, 3, 4호기도 조기에 폐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 당선인은 이와 관련해, 월성 1호기의 폐쇄는 경주시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로, 경주시와의 협의가 필요한 중대사항임에도 한수원이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조기 폐쇄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북지역 6.13 지방선거 당선인 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올라 결과가 주목됩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경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임종식 도교육감, 김종영 도의원 당선인, 이만우 경주시의원 당선인 등 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종식 도교육감 당선인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기획사 대표에게 홍보 관련 콘텐츠 기획 등 선거 관련 활동을 하게 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3,330만 원을 주기로 계약한 후, 2회에 걸쳐 1,7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김종영 도의원 당선인은 선거 공보물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만우 경주시의원 당선인은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올랐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러시아 월드컵 기간 동안 운전 중 DMBC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집중 단속을 펼칩니다. 경찰은 DMBC청은 운전자의 주의력을 떨어뜨려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4배 이상 증가한다며, 경기 시간대 위반 행위가 많을 것으로 보고 암행 순찰차를 이용해 단속을 실시합니다. 현재 운전 중 DMBC를 시청하다 적발되면 벌금 7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러시아 월드컵 우리 대표팀의 첫 경기인 스웨덴전에 맞춰 내일 저녁 6시부터 포항 영일대 수욕장 일원에서 거리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대한민국 16강 진출을 기원하는 거리 응원이 전국 각지에서 예정된 가운데, 포항 영일대 수욕장에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고, 경기가 시작되는 밤 9시까지 버스킹 공연과 윤기 가수 등의 축하 무대가 이어집니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응원 도구와 페이스 페인팅이 제공됩니다. 포항 테크노파크가 경상북도로부터 사업 22억 원을 확보해, 앞으로 5년 동안 소프트웨어 창의 인재 교육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북도 내 소프트웨어 교육 기반 조성과, 지역 아동센터 학생 대상 코딩 교실 운영, 중고교생 소프트웨어 인재 발굴과 육성 교육 등입니다. 특히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코딩맘 육성 과정을 수료하면 보조 강사로 활동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경주 황남방에 팥을 공급하는 우리농산영농조화법인이 경주에서 생산되는 팥을 전량 수매하기로 하고, 생산농가와 수매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수매 계약한 면적은 380여 농가의 116헥타르로, 지난해보다 10헥타르가량 늘어났습니다. 우리농산영농조화법인은 수매 계약 농가의 잔류 농양에 대한 교육을 하고, 팥 종자를 보급했는데, 팥 주산지인 강원도 영월 등 3군데 농협 수매가를 조사해 오늘 12월 정산할 계획입니다. 울진구는 올 연말까지 30억 원을 들여 평해읍에 있는 모래 언덕인 평해사구와 배우습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울진 평해사구는 국내에서는 드물게 해안에서부터 차례대로 3개의 해안사구열이 잘 보존된 곳으로, 9만 6천 제곱미터의 터에 생태숲과 갈대숲지, 전망대와 탐방로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울진군에서도 대형 스크린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작은 영화관이 다음 달 군청 별관 1층에 문을 엽니다. 지금까지 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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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